안녕하세요.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새 미 해군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중국이 벽돌 찍듯이 군함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불과 한 20몇 년 전만 해도 중국 군함의 숫자가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이미 숫자면에서는 미국을 앞섰고 2045년 가면 훨씬 더 미국보다 척수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군함 찍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공모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차이나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결국은 남중국이나 대만에 하면서 항공모함 전이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항공모함 3척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오닝함, 산둥함, 푸젠함인데 중국이 2030년 그경까지 항공모함 6척을 갖겠다고 합니다. 근데 항공모함 전력으로 보면 미국은 항공모함이 11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 미국이 11척돼 중국이 6척. 미국이 압도적으로 항공모함 숫자가 많으니까 전혀 우려할 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미 해군이 초중한 속사장은 저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거는 USNI 뉴스에 나온 건데 미 해군 관계 연구한 뉴스에 나온 건데 열흘 전인 6월 24일 현재 미 항모전단의 전 세계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 부산에 한반도 부산에 미국의 항모 루즈벨트함이 있고 그 다음에 괌의 레이건 항모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중호 쪽에 아이젠에노 항모전단이 있고 페루 앞바드에 워싱턴 항모전단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젠에노 항모는 지난 홍해에서 후티방굴이 개판치는 거 막으려고 한 7개월 동안 작전하다가 수요에 지원을 거쳐서 지금 크레타삼 지중해 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미국의 동부에 버지니아의 노폭 해군기지에 가서 유지 보수하려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네오도로 루즈벨트함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위해서 부산항에 왔다가 임무를 마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이젠에노함의 후속 임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동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건 항모는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남중국계의 쪽에서 합동작전하는 걸 마치고 지금 과함 쪽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시면 11척이 다 차이날 견적에 의해서 중국 앞부분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계 바다에서 미국 항모전단에 작전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1922년에 첫 항모를 건조하고 그간에 78절 항모를 견적하고 현재 11척을 갖고 있는데 근데 미 해군 함정에는 3분의 1 완칙이 있다는 겁니다. 저 이제 USA나 USA나항공은 숫자를 보면요. 미국의 토탈 배틀허스 전투함이 296척인데 그 중에서 지금 디플로이드 작전 중인 전투함이 113척이고 언더웨이 유지 보수하거나 이동 중인 전투함이 82척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300여 척 중에서 한 100여 척만 작전 중이니까 미 함정 3분의 원칙이 맞는 거죠. 그리고 미 항공모함은 32개월마다 전기 보수를 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11척에 있다 그래도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거는 한 5쪽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있는 거는 버지니아에 있는 롯벅 해군기지인데 지금 현재 WBC 항모는 작년 12월에 전기 보수에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32개월마다 한 번씩 전기 보수해야 되고 포도함은 최신 항공모함인데 이게 1년간 유지하고 보수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스테니스 항모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게 약간 구형 항모이기 때문에 아 이게 2021년 오래 들어갔는데 무려 한 4년 걸려서 2025년 내년 돼야지 항모가 작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항공모함이 다 가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작전한 항모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항모전단은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 페루아빠 대회는 워싱턴 항모전단, 레이고 항모전단 3개밖에 없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한 15척 수준의 항모전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미 해군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아 아니다 11척 갖고 안된다. 차이나가 저렇게 벽돌치고 항공모함 전단을 늘리기 때문에 15척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 15척 수준으로 늘려야지만 3분의 1 측에서 5척이 전세계 바다에서 작전할 수 있고 그 중에 최소한 한쪽은 중동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재지구 또 페르시아만 있어서 긴장이 가끔 이라니까 중동에 한 척이 가고 또 유럽에 한 척이 가면 5쪽 중에서 2척이 이렇게 다른 곳에 매치다가 최소한 3척은 서태평양에 중국을 견제 갖다 놔야지 앞으로 중국이 가지 6척 항공모함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은 사실 미 해군이 앞으로 40년간 포드급 항공모함 최신 항공모함입니다. 12척을 건조하겠다고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어요. 해군이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미국 쪽에 계획은 있는데 다행히 내년이면 케네디 항모가 미 해군에 인도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미국의 조선역 때문에 계속 미 항공모함 인도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함은 원래 2027년에 미 해군에 인도하는데 2년이 지연되었고 2029년에 인도할 예정이고 포드급 3번함 이거는 원래 2028년에 인도할 예정인데 2030년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항공모함의 증강 속도가 굉장히 늘어지면 이러든지 중국한테 당할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어떤 핵 항모전단 하나 맹기는데 돈이 얼마 드시는지 아십니까? 270억 달러 들어요. 우리나라 금년 총 국방예신이 450억 달러거든요. 약 우리나라 국방예산 반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천문학적으로 물먹는 하마입니다. 항모전단이. 우선 항모하나 건축하는데 133억불 한 잭이 있지 않습니까? 스텔스 함정에 50억불, 최소한도 구축함 제적에 60억불, 잠수함에 40억불, 미사일 같은 무기장치하는데 10억불 이렇게 돈이 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볼 때 서태평양에서 만약에 차이나하고 미국 항모결전이 벌어진다. 양국 항공권에 붙은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항모전단의 어떤 전투력을 비교하려면 카타펄터 사출기하고 핵추진이냐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중국의 일본 야오링안 산둥함은 허접합니다. 사출기도 없고 핵추진도 아니에요. 그런데 3번함인 푸진함은 중국이 막 자랑하는 식으로 강력한 사출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씩씩대면서 자랑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핵추진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 4번함, 5번함, 6번함을 맹는지 알았습니까? 이거는 소방의 전문가들은 사출기를 장착하고 핵추진 항모는 맹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중국 항모전단 6개 중에서 한 반 정도가 핵추진이고 사출기를 하면 미 항모전단이 상당히 위협이 되죠. 앞으로 서태평양에서 두 나라 해군이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 작전이 가용한 게 차이나는 6쪽 항모가 있고 미국은 3쪽밖에 안 됩니다. 3쪽밖에 안 되는데 기지하고 수리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항모함은 남중국해나 대만에 와서 작전하다가 고장나고 유지보수하려면 미국의 동부인 노법까지 가야 돼요. 태평양 건너고 파나마 울산서 노법까지 가야 되려면 1만 5천 킬로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조선소가 상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2천 킬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급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유리하죠. 자 그럼 미국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전략 완원 야 이거 안 되겠다. 필리핀 북쪽이다. 육상 항모기지를 지금 미국이 뱅게 됩니다. 필리핀 전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중국과 가까워가지고 베이칭한테 딸랑딸랑거리는데 요새 남중국계에서 영토 분정 때문에 세컨 토마스에 있는 필리핀 해안초소에 보급하러 가는 필리핀 해경선을 중국 해경선에 물베뻔서가 나니까 마릴라가 완전히 확 화가 나가지고 미국 쪽으로 확 뜯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파격적으로 필리핀 루선소 북쪽에 4개의 군사기지를 미국이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거는 남중국계 세력 분정에서 파격적인 거든요. 저 사진의 뜻이 랄러 공군기지, 카밀로 오아시스 해군기지 그 다음에 루선 해업 지나서 대만쪽으로 파삭가사, 마브리스 섬, 이트바야트 섬, 파탄 섬 이쪽에 미국이 군사기지를 명기하니까 저 사진은 미국 수송계에서 루선 북부 미국기지에 도착한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플랫폼입니다. 타이푼 미사일 발사, 저희가 타이푼 발사되는데 제가 엄청나게 중국에 대해서 위협적인 거예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2500km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베이징까지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 우리 걸프전하고 이라크전 등도 봤잖아요. 미 항공모함 구축하면서 토마호크 미사일 쏘니까 이라크의 방공모함, 공공군 전력이 아작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게 필리핀 북부 군사기지 SM6 아까 말한 등폼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타이푼 미사일 발사에 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진 최신 변기가 다크입니다. 이거는 급초음성 미사일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한반도에 배치하면 평양을 90초 만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건데 다크 미사일도 누선성 북부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파격적인 게 왜냐면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멸망하고 나서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주에서 다 이렇게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하도 중국이 위협 특히 등폼 미사일 갖고 날리치고 항공모함 찍어내니까 처음으로 냉전 후에 처음으로 필리핀에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 거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미사일 공격망만이 강화하는 게 아니고 미해병대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해병대 1만 명이 필리핀 5천 명하고 합동 상륙작전 훈련, 대만을 중국이 전략하고 탄환 훈련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저 사진에서 보는 마브리스 섬하고 이트바야트 섬에서 했어요. 바로 대만 코앞에서 이런 미해병대하고 필리핀군이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대만 이슈에서 굉장히 민감한 게 오키나웨이의 간에다 미군 공공기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만까지 600km인데 아까 말한 바짝 필리핀 북부에 있는 섬들에서 대만까지 400km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리핀 북부에 육상 항모기지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국이 어떤 항공모함에서 전략적인 약점을 보완하려는 게 K조선입니다. K조선이 미 해군의 구원투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버진의 노폭에서 유지 보수하는데 2년 더 길게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K조선은 특징이 뭐죠? 빨리 빨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성비도 미국 조선소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카를로스 토로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해에 있는 조선소 돌아보고 미국 군함은 건져 못합니다. 미국의 존슨 액트 때문에 미국과 항공모함은 유지 보수하는 가능성을 알아봤는데 이 세계에서 이런 미국의 어떤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의 K조선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저렇게 막 미국을 따라잡는 거는 중국의 세계 최대의 조선국가거든요. 세계 조선 수주의 50%를 중국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 K조선이 30%로 바싹 따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중국이 50 먹고 우리 30이면 우리 2등 아니냐? 아니에요. 실증적으로 우리 1등이에요. 중국이 조선 수주하는 허접한 가성비가 낮은 벌크선, 유조선 이런 거 먹고 우리는 가성비가 높은 LNG 캐리어 그다음에 LNG 추진선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가 유지 보수해 주겠다고 그러고 미국이 이걸 허락하면 세 가지 결정적인 강점이 있죠. 이지스함 최첨단 군함을 맹긴 경험이 있잖아. 이것도 한두 척이 아니고 여러 척을요. 그다음에 잠수함도 건조해봤고 우리나라가 발달한 게 뭡니까? IT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K조선의 어떤 역량력은 CNN도 인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은 미국의 메이드 인 유에스의 세종대왕함이라고 이렇게 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미국 혼자 힘을 안 떼니까 동맹과 함께 하자. 특히 일본이에요. 재팬이죠. 옛날에 일본 해군은 대단했죠. 태평란 전쟁 때 4년간 미해군하고 싸운 어떤 경력 있는 해군인데 일본은 폐전국이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을 가지만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미국이 철야 때문에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즈모크 경항공모함이 가가호가 일본 해상자에 대해 인수되고 여기 지금은 명복상 헬기 실은 단어지만 실제로 마음먹으면 F-35B 수직 이착륙기 실으면 아... 이거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어서 다른 이즈모크급도 몇 쪽, 한두 쪽 추가하면 경항공모함 전단을 일본이 3개 정도 갖잖아요. 거기다 F-35 최신의 스텔시기를 실으면 상당히 중국 항모전단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전투함이 자꾸 이렇게 필리핀 핵에 접근하니까 일본대 이동 레이더 기지를 필리핀 바다에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 빼놓고 호주죠. 호주도 중국의 팽창을 불안히 하니까 파격적으로 얼마 전에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고 호주복에 핵 잠수함을 맹길하지 않습니까? 호주가 핵 잠수함을 가지면 중국 항모전단이 굉장히 위협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국과 차이나의 해군력 결정인데 만약에 해상에서 이렇게 컨플릭트가 갈등이 일어난다면 대만하고 남중해와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항공모함 전단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항공모함 전력의 증강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만사 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